다시 한 번 월커포로 모시겠습니다. 네, 금 박산모님께요. 네, 감사합니다. 이 조그만 냉물이 흘러서 강을 이루고 그 강이 바다로 흘러서 큰 강을 이룹니다. 우리 초록해 출발은 아주 조그만 냉물같이 흘러서 강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어서 오늘 신년체가 되는 날입니다. 더욱이 또 우리 박찬일 단장님과 또 명예 단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남일의 선배님 아주 훌륭한 분들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 금사양 선생님 또 오래간만에 이런 자리에서 뵙습니다만 아주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참 기분 좋습니다. 우리 오민우 선생님 건강에 박수 한 번 주세요. 네, 빨리 빨리 공연하십시오. 네, 또 저희 방송가수 노조의 우리 이동기 위원장 한국방송가수협회의 오영록 위원장 또 우리 대안가수협회의 우리 백인아 씨를 대신해서 사무장이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. 아무쪼록 오늘 초록회 회원 여러분들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앞으로 하루하루 더 좋은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돌아오는 며칠,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. 2014년도 우리 초록회 더욱더 무궁무진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말씀을 가능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십시오. 네, 뜨거운 박수 딱 내리겠습니다. 네, 우리 이사장님의 좋은 말씀 한마디 이렇게 들어봤습니다. 아, 이번에는 오영...